뭐 보여줘야죠. 맞아요. 일어나라고 할 때 잘 일어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전광판에 응원가가 나올 때 가사를 띄워드리거든요. 내가 혹시 이 응원가는 조금 몰랐는데 하셨더라도 보시고 따라 부르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0274님 셋 다 유니폼 드디어 성공해서 첫 개시했어요. 오늘 꼭 울산이었는데 세꼴너차 하셨는데 한 명당 한 꼴씩 복을 나눠주러 오셨네요. 그러네요. 한 골 한 골 한 골. 세 분의 유니폼 파워로 세 골 오랜만에 이 정도 들어가주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. 완전 좋죠. 근데 저분들이 지금 저희가 대화를 못하는 게 맛있긴 한데 세 골을 어떤 선수가 넣었으면 좋겠는지는 되게 궁금하네요. 아 왠지 엄마 아빠 애기 셋 다 좋아하는 선수가 다를 것 같아요. 어? 바람처럼. 와도 되는데.